이제 히카리의 정신은? 타봤어요! 타봤어요! 히카리가 도왔어요! 자 위에서! 히카리! 저 히카리! 광고에 히카리! 광카리! 야 광탈이! 광탈이! 야 지금 광탈이에요! 광고 프린치의 빛이 또 해냈습니다! 빛 꽉! 빛 꽉! 자 만이면서! 자 만이면서! 오! 옵션이 되요! 자 환희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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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도 최대한 기다려야겠죠? GX 쪽에서도 지금 피킹 싸움 하면서 계속 기절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오! 이거야? 래쉬캠이! 자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많이 나눠져서 바람에서 좀 위험한데요!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리고 1석을 걸렸어요 2석이 이미 기존에 죽어서! 1석이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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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석이 끝났어요! 3석이 끝났어요! 3석이 끝났어요! 뒷쪽에서도 오세요! 일단 젠디는 뭐 악카드를 마무리하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3석이 끝났어요! Bird 자 2엔드 잘 붙였어 잘 붙었구요 안 속에서 2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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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찍었어요 4대1계에요 2엔드 자 2엔드 4대1의 경험 있거든요 혼자 솔직히 만들어냈었습니다 저번에 여전히 2개 아 이거 위험한데요 잔위원이야 아아 우와 와 아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사이밍을 넘기나요 2엔드 2엔드 못해요 와아!! 콧팬까지!! 나머지게 숨었어요! 개인영역 포파로우시야! 이 사격각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금전 치킨을 만들어내면 그랜드파이런 챔피언에 가장 가까워지는 팀이 되거든요 자 정자 기장은 그래도 하... 이게 래쉬선수가 봐줘야 돼요 살리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봐주고 그렇죠! 포지션! 래쉬 선수가 봐주니까! 포지션이 옮기고 있어요! 살리고 있다! 이건 부시해야 돼요! 래쉬가 봐주고 있잖아요! 벅시 뭐하여 살리고 있다! 그럼 여기서 체력 채우지 못하게 한번 2 헤드! 2 헤드!!! 섬광! 섬광! 섬광 섬이에요! 섬광! 어어! 섬광! 섬광! 섬광 맞았어요! 섬광! 섬광! 이거 찍히게 해! 헤드! 나 정변 섬! 자란 동하라 기블리 본다 큰일 하나의 건지 아 받고 사 넘을거야 사장해봐 사장하겠다 이번에 패러하나 기절 응.. 형 수했어 수건 농렬 이번 다 바뀔 수 있어 패러하나 도우셨고 이번 확인 확인 똑같이 이거 수술할 것 같아요 미니지도 하나 기절 야 카 붙여봐 단체 붙여봐 붙여봐 포카 생각해요 폭 넣어봐 폭 넣어봐 싸움을 부추겨야돼 지금의 싸움을 말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류를 치러가는데요 그럼 또 한번더 resize 야 패러 푸시 간다 타이로 푸시 간다 확인 확인 타이로 하나 거기서 나랑 데뷔 패준 거고 난 살짝 왼쪽으로 급할게 태용아 지금 근데 봐 재밌게 Gates 조심해 타이로 이제 넘어간다 왼쪽으로 나스타나 야 얘는 지금 끈 끈 1 플러스 1 행사 나이스 나이스 치들 중락합니다 라일링이 방문합니다 저희 라일링이 방문합니다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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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땡기깐 왼쪽으로 사퀴 찍었어 집에 남은거 아니야? 라사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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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파이까지 뛰었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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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에게 박혀졌잖아 여기까지 광범 블릭스 바이!